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민호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전기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거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이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전기기초이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시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기법칙 정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전기가 뭐냐입니다. 아주 그냥 조금 약간 극단적인 걸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양성자라고 얘기하고 밖에 돌고 있는 걸 우리가 전자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할 때 양성자, 중성자 같이 있고 여기 행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성질 그리고 플러스의 전기적인 성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가해서 어떠한 에너지를 가해서 얘네들을 분리하거나 에너지 준위를 조금 변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에는 형태가 빛도 있고요. 자 마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얘가 분리되는 과정 그래서 분리가 되면 어느 한 곳은 플러스가 많고 어느 한 곳은 마이너스가 많고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전기에서는 전자의 과부족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양성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전자가 부족한 거고 전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과부족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전자 또는 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적인 양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걸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아 전기적인 성질을 띄고 있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자의 과부족 상태를 만드는 그 힘 또는 그때 가지고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위가 전압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전기적인 위치에너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단위로 사용을 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위치에너지를 가졌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전자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자유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도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도선이라고 하는 형태에 통과해서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암페어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러한 도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우리 앞시간에 한번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갑니다. 부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러한 에너지를 받아서 또 다른 에너지로 변성하는 겁니다. 연류라든지 또는 빛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과정. 그럼 이 전압을 주로 만들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발전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전지 또는 기전력을 만드는 설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도선이라고 하는 게 부하에 접속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뭔가 이렇게 루프의 형태? 그래서 얘를 우리가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실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선, 마이너스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최소한 두 가닥의 도체 또는 전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이 도체의 전선에도 지금 여기에 부하처럼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항과 이런 비중을 따졌을 때 부하에서 소비되는 저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시 라고 할까요? 얘가 상대적으로 더 크죠. 여기 밑에 있는 게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에도 저항이 존재하지 결국은 이 도선에도 아 이런 저항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이런 것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자 전지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주위를 높이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실 단위가 줄퍼쿨롱의 단위입니다. 단위 전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얼마큼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이 전지의 능력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는 이거를 모듈이라는 게 할 겁니다. 햇빛을 받으면 이 전압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는 걸 뜻해요. 그렇게 되면 자유전자 결국은 회로를 연결해 준다면 인버터를 지나서 어쨌든 부하에 접속해서 한정계통이 연결해서 부하에 접속이 되면 그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류 I가 지나갈 겁니다. 그럼 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넘어가면서 여기 조금 지나가고 여기에 왕창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또 다른 열이라든지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에너지 변환공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를요. 그래서 여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면 양적인 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전압을 얼마인가 하고 얼마큼 전화가 지나갔어. 그걸 우리가 사실상 양적인 개념으로 전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요. 이걸 그대로 이어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보낼 때 얘의 성질이 뭐지? 얘의 성질이 뭐지? 라고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직류냐? 교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직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직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양적인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압이라든지 전류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교류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극값이 변화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패턴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하나의 주기 또는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1초에 그 사이클이 몇 번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류에는 주파수라고 하는 게 정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류의 형태를 여기는 우리가 직류의 형태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 그 전압의 그 전류의 성질을 얘기를 할 때 교류냐 직류냐 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될 때 당연히 직류가 형성이 될 거고요. 인버터를 거쳐서 이렇게 교류로 해서 개통에 연결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통 자체는 우리는 교류 개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건물에 대단히 컴퓨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직류가 형성되면 바로 직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직류를 행산한 다음에 교류를 변성해서 개통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회로를 만들었잖아요. 하나에 회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죠. 회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으니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 전류라는 건 뭐지? 라고 하는 첫 번째 물음이 나오네요. 전류라고 얘기하는 건 기전력 전지에서 전압이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걸 가지고 도선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흘러흘러 지나가고 그러한 저항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낮은 곳으로 임하소속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에는 전압이 완전히 0인 상태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지나갔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하고 단위를 암페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세크, 초당 몇 개의 전화가 지나갔지? 그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류 전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만큼 얼마큼 전화가 지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도 좀 잘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엔요.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체 내에 있는 두 점 사이에 단위 전화가 전기적인 위치에너지에 차이가 생겼다? 무슨 얘기예요?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지점 사이에 이쪽과 이쪽 두 사이에 위치에너지가 존재한다. 왜요? 여기는 전지라고 하는 걸로 에너지 준위를 높여서 전자의, 자유전자의 그 에너지를 실어서 보내고 있는 중이고 이쪽은 점점점점점점점점 낮은 대로 이마소소에서 마지막까지 다 써버리고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단위 전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지? 단위 전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지? 여기는 왓드 라고 쓴 게 아니고 여기는 줄 1 왓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가 뭐래요? 줄퍼, 쿨롱입니다. 그래서 단위 전화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보여요. 말 그대로 사실상 여기다가 높은 곳에다가 쇠구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쇠구슬 하나 올려놓고 쭉 쇠구슬이 돌아서 최종적으로 오는 이걸 우리가 마블레이스라고 하나요? 어쨌든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쇠구슬 이렇게 쭉 하면 롤러코스터처럼 쭉 되셨죠? 그러한 에너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빙글빙글 빙글빙글 콤베에서 타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 그 과정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가 쭉 지나가는 거 이거 자체가 자유전자가 지나가는 전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재미를 주고 사라지죠. 되셨나요? 딱 이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로라고 하고 이걸 해석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모든 포탈에서 나오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리량.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애입니다.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다 뭘로? 대부분 열로 소비가 됩니다. 열로 소비되는 것까지 다 좋은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 하나 나가면 여기 하나 들어오거든요. 방해한다면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방해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이쪽 하나 집어넣으면 이쪽 하나 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았는데 이거 지나갈 때마다 그 에너지를 조금씩 깎아먹어 얘는 왕창 깎아먹어 그래서 낮은 대로 완전히 임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안 줄고요. 그냥 에너지만 줄여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대부분 열과 빛으로 그리고 특히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를 지나갈 때는 소자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열이라고 하는 걸로 대부분 전환돼서 에너지를 소비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리기는 할 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전위의 상승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 전위의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간에는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조금 깎아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압 강화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얼마큼 만들어지는지 얼마큼 소비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도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마치 파이프처럼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얘를 좀 더 잘 지나가게 하는 방법 조금 에너지를 덜 털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많이 예를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친구들이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지나가기 좀 짜증나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지나가려면 피해서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복도가 넓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얘가 적절치 않다고요? 그럼 이렇게 좀 들까요? 여기다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을 이러한 파이프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파이프가 뒷다 크면 편하지 않을까요? 물 보낼 때 되셨죠?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그거의 단면적을 우리는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는데 이 길이가 L이야, L미터야 이렇게 되면 길이가 짧으면 괜찮은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좀 더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에 이 수도관이 여기 막 주름이 닿고 있고 여기에 뭔가 먼지가 껴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민자 스텐레스요라는 거 좀 반듯하게 만들어 놨어. 결국은 이 관의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걸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써볼까요? 저기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통과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그 다음은요. 단면적이 크면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재는 여기 S로 쓰기도 하는데 편하신 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단면적이니까. 그 다음은요. 여기에 길이 L 그걸 사실을 이걸 정의하신 분 이름을 따서 오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저항의 식이라고 표현들 하시죠. 그래서 단면적을 얘기할 때 원래는 미터의 제곱을 기준으로 하고 길이도 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고유저항도 사실 오음 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단위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기가 미리미리 스퀘어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그래서 미리미리 스퀘어 퍼 메타 단위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화의 흐름을 방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전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조금 소비하는 형태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오매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매법칙은 지금 말씀드린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오매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정의하신 그분의 성함을 따서 오매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전류의 세기는 두 점 사이의 전이차에 비례한다. 전압은 전류의 관계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전류의 세기는 결국은 비례한다. 뭐에? 전압에 비례한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결국은 전압을 높게 걸면 전류 많이 흘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이걸 얘기하신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등호를 만들어서 내가 넣을 때 여기에다가 R이라고 하는 첨자를 넣었더니 성립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저항의 반비라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전압을 걸었더니 사실상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두 개의 곱으로 전압을 표시할 수 있고 순수하게 저항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고 싶다면 전류분의 전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회로가 형성이 돼야 하고 이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뭐냐? 오메 법칙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전압과 또는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처음 공부하실 때 조금 생각하고 조금 더 익숙해 주셨으면 하는 단위, 용어, 회로 그리고 법칙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요. 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두 번 공부하시면 좀 그러시니까 한 번만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제 3과목의 우리 태양광 발전 시공의 챕터 3과 챕터 4의 전기, 전자 기초와 배전 선로에 해당되는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더 좀 진지하게 더 길게 설명을 해놓았고 자료도 그때 그 영상 올라가는 그 옆에 같이 배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입문이잖아요. 입문에는 오메 법칙까지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이었습니다. 배우락이었습니다.